방우는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다성입니다. 이다성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자식들이 부모님 이름을 말할 때는 이다자 성자를 쓰십니다. 이다자 성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다자 성자입니다. 광주 씨입니다. 그렇지. 박수 쳐. 잘했잖아. 아빠 아빠 이름 뭐야? 샘. 반말하지 말고. 아빠 이름은 옐리야? 옐리야. 아빠 아빠 이름. 샘. 샘. 창자. 민자. 창자. 그렇지. 샘. 박수. 제대로 맞췄다. 박수 제대로 맞췄다. 제가 흔한 것 같으니? 여로 알아. 잘했어. 그러면은 저기 윌리암먼 본관이 어디요? 응암동. KBS 본관. KBS 본관. KBS 본관. 본관. 아 군장님 다 방향하셨어요. 제가 가봤어요. 재습만 됐어요. 본관은 그것이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딱. 그 다음에 우리는 셈이야. 이렇게 성을 만들고. 하아버지 10초에 할아버지가 잘 같은데. 근데 그 위가 본관이요. 벤틀리. 이거 잘 써야지 머리에. 팀장님 보게 딱 써 봐. 이제 쪼금 상대는 오고 있어요. 아가야 모두 잘 써. 어? 나의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야. 어우 고마워. 훈장님도 벤터리 사랑해. 나중에 불리하다 싶으면. 애교가 아르네. 정좌. 훈장님 봐. 잘했어. 이렇게 앉을 때는 앉는 예절이야잉. 예절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훈장님이 간식을 준비했어. 간식. 이게 뭔지 알아? 훈장님 맛을 한 번 볼게. 얘 이름이 깨옥춘이요. 누가 와서 먹을래 이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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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박자 느렸어. 그럼 강호부터 와봐. 당기고 와. 감사합니다. 옳지. 누가 할까? 저요. 저요. 한 박자 쉬고. 그래요. 그래요. 윌리엄. 윌리엄 2등. 어떻게 벤터리 좀 늦었어요. 다음은 좀 빨리 들어봐. 감사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게 순서한 걸 이제 알았나? 그다음에. 누가 먹을래? 지금이야. 왜왜왜왜. 줘. 아니. 줄까? 안 돼. 왜? 아마 벤터리. 왜? 벤터리가? 빨리 안 줘서 삐졌어? 응. 삐졌어? 응. 삐졌어요. 삐졌어? 아니 이놈이. 삐졌대요. 앞으로 나와. 앞으로 나와. 아픈다. 널 가지고 가서 먹고. 아! 퍽대는 줄 알고? 아니. 아니 아니 산책 주려고. 아니. 아 벤터리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니가 어리니까. 니가 어리니까. 아우. 어리니까. 아우. 팀장님이 지금 어쩔지는 모르겠네.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백성아. 자 알았어 무슨 소리지 알았어. 일로 와 이거 가지고 가. 어 그렇지 그렇지. 안 먹어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 가지고 가. 말은 안 먹으라고 하는데 들고 왔어요. 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런데. 지금 유리가 줄 게 없다 해서 말아요. 아직 안 가지고 갔는데. 나 못 받았어. 아니. 나 없어요. 이거 어디 갔냐. 원래 하나 남아야 되는데. 윌리엄 어디 갔어 이거. 벤트리요. 벤트리 하나. 벤트리가 먹었어? 벤트리가 왜. 벤트리 가져갔어? 두 개 가져갔어? 네. 어 뭐야 저거. 어디서 가져갔구나. 아가야 줘야지. 이거 뭐 하는 거니. 맞아 사회적게 나눠 먹어야 해. 벤트리 점심 차려. 벤트리가 싫어. 벤트리가 싫어. 벤트리가 싫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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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트리가 싫어. 네. 아 그래. 아 그래. 바로 사과하고 나누셨어요. 바로 사과하고 나누셨어요. 맛있지? 넌한테. 아유 그려. 어때? 맛있지? 맛있지?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